빨리 들어가야죠. 여기는 마지막 날에 다시 만드세요. 잘해. 저 웨이컴 초콜릿 같이 갔어요. 그러니까 나는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서. 아니, 뭐 어쩌면 안 돼 있어. 어떻게 되나 봅시다? 저 앞장서는 거잖아요. 저 마음에 들어서 전혀서 할 거예요. 한 뒤, 반 뒤. 빠른 뒤. 아, 죽죠? 아, 죽어. 눈이 좀 높나요? 아, 죽다.